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세상을 이기는 보금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시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금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보금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라는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먼저 글로 편지로 기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스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복된 은혜 가운데 이르게 되었느냐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냥 과거에 일어난 그렇죠? 구원은 이미 이룬 거니까 우리의 구원이 과거에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바 된 것이 이룬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즉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스를 보면 크게 주제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죠 예를 들면 로마스 12장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로마스 11장까지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스가 말하고 싶은 큰 주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과거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이렇게 인도하여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로마스를 읽는 수신자들 즉 로마의 성도들 로마의 거리시도인들 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처한 삶의 자리는 오늘 우리들처럼 편안하고 안정된 자리가 아니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들은 육적으로는 지금 복음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쫓겨다니고 매맞고 숨어서 지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무려 하루 이틀 한두 달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200년 동안 계속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집안에서 그리시도인의 집안에 태어나면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지하 카타콤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인생을 마친 그런 인생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는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런데 우리는 왜 맞고 살아야 돼 왜 숨어 살아야 돼 때로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과 핍박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로마가 복음을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주 313년에 이제 그 복음을 모든 사람이 믿도록 허락해 주고 심지어는 나라의 국교로 승포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를 과거에 이렇게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의 이유도 반드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과거의 말로 과거의 일로 여기지만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은 거죠 다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언제나 구원에 대한 믿음은 우리 신앙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뿌리가 튼튼해야 식물들은 나무들은 위로 잘 자랍니다 그렇죠? 구원은 우리 신앙의 뿌리고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말씀을 통한 온전한 고백을 갖게 될 때 우리의 구원 이후의 삶이 던던히 서 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세 가지 아침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달려온 것 우리가 찾아온 것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건 나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절로부터 7절의 짧은 구절에 보면 부르심이란 단어가 무려 세 번이나 나오죠 1절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6절에 너희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니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할렐루야 나도 내가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된 것은 그렇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그는 여전히 바울은 복음을 핍박하려고 하였지만 사도의 인정 구장에 보면 주님이 사우라 사우라 불러서 바울되게 하셨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은 것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아멘 우리는 내가 교회에 왔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부르신 자들이 나오는 거죠 부르신 자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복은 구원받은 복이다 그렇죠 정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가장 큰 복은 뭐죠 구원받은 복이죠 구원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는 거죠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냥 우리가 어떤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선택하거나 깨달거나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구원 이후의 삶을 인도하여 가신다 사도가 오늘 바울이 나는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부르신을 받았어요 부르신을 받았어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 아마 여러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신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바울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이게 저의 고백이니까요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해 정기입니다 왜? 저는 목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신학교 간 사람이잖아요 저는 내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고 신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씀이 알고 싶고 말씀을 배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갔었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목회를 하게 되면서 언제나 제 마음속이 뭔지 아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내용적으로 그렇게 안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목회자로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미숙하고 많습니다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뭔가 조금이라도 썰모가 있어서 불렀을 거 아니겠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동차 한 대가 굴러갈 때도 3만 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하다는데 여러분 자동차 한 대가 건사하게 굴러가지만은 그 자동차의 3만 개 부속은 다 자동차가 아니에요 자동차의 부속이에요 그러나 그 부속 하나하나가 잘 붙어 있으니까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동차 바퀴 하나를 떨어뜨려 보십시오 자동차 타이어 하나를 분해하면 타이어가 자동차예요? 타이어요? 타이어요 타이어요 자동차 헤드라이트 하나 부속을 분해해 놓으면 그건 자동차가 아니고 헤드라이트예요 그러나 자동차라는 것은 3만 개 이상의 그런 부품들이 결합될 때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교회가 아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합쳐질 때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내가 혼자서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냐? 그렇죠 그러나 나도 자동차의 타이어의 한 일부대가 되든지 너뜨와 볼터가 되든지 아니면 전선줄의 일부가 되든지 이런 일부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늘 저라고 뭐 언제까지나 야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알듯이 나도 알고 있어 여러분이 알듯이 나도 안다고 내가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다는 걸 알지만 3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나도 불러주셨으니 한 구슬이라도 쓸모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온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뜻대로 우리가 못나 보여도 못났나도 불러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잘나서 살겠어요? 부족한 나도 불러주셨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한 구슬이라도 쓸모가 있으면 그것으로 쓰시면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냐고 대통령은 한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국민으로 살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 내가 한 부분이라도 한 구슬이라도 썰모가 있어서 불러주셨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영원한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날들만 살겠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험악한 시절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란한 날들을 사는 날도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경금이다 모든 날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을 언제나 사명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축복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사람입니까? 두 번째 우리는 약속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2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어쩌면 지금 로마의 성도들 뿐 아니라 초대교의 성도들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우연히 예수 믿겠다고 마음 먹고 우연히 온 것처럼 생각 들지만 그 우연히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속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컵을 잡아서 이거죠 컵을 내가 잡은 건 지금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컵이 어제 오늘 공장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500년 전에 왕실에서 사용하는 컵이래 달라 보이죠 그렇죠 달라 보이죠 이게 역사성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우리가 시간의 깊이를 알게 되면 그 시간은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러나 야 이게 500년이 됐대 500년이 됐대 야 이게 1000년이 됐대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다녀보면 똑같은 교회인데 아우 저 교회는 1000년 전에 세웠다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 보여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세모를 할 때는 나이가 60이다 70이다 80이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1000년, 만년 전에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구원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냥 오다 가다 며칠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선지자를 하면 짧아도 700년이고요 기르면 1000년 전에 있던 사람이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했다는 것은 이미 700년, 800년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세전에 택한 이 구원은 주님 오실날까지 주님이 이루시고 완성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구원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 받은 자들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들이 가족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면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와 가족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이시죠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 때 참 격길로 나가기 쉽거든요 격길로 나가서 잘못하기가 쉬울 때가 청소년 때인데 우리가 한창 청소년 문제가 심각할 때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매일매일 아침을 바쁘지만 부모님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격길로 가는 비율이 훨씬 적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바르게 잘 살더라는 거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침에 밥을 먹었다고 아이들이 바르게 살까? 밥을 먹은 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식탁에서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가족이다 식탁에서 자신이 가족의 일부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그 가족의 구성형이란 것만으로도 자기 삶을 책임지려고 한다는 거지 나는 유혹에 넘어가도 가족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부모님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그 아이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 나 혼자 사는 거야 마음대로 살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그 사랑이 그 자녀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자녀들과 사랑을 함께 나누길 바라야겠죠 정말입니다 제가 지나가는 말이라도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세요 물론 자식들은 뻔한 말인 줄 알 거예요 그래도 안 하는 말보다는 나아 뻔한 말이라도 하는 게 나아 아멘입니다 그 말들이 자녀들을 지켜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언제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가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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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독생자를 주셨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종을 보내시지 않고 독생자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교회들마다 저 십자가를 세워놓느냐 왜 십자가? 사실은 저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저 형틀이 왜 아름다워 보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무서워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말을 못하네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왜 아름다워? 사실은 저 십자가는요 사람을 메어 달리는 형틀이에요 형틀 무서운 거예요 저게 사람을 못 박아 죽이던 형틀을 교회는 왜 높이 종탑에 십자가를 세워두느냐 저 형틀은 일반의 형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곳 즉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사실 십자가의 형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를 왜 소중히 여기느냐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저게 어떤 비법이거나 어떤 무슨 주문이 아니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다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누가 좀 돈을 떼먹어도 괜찮아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누가 뒤에서 좀 뒷담화해도 괜찮아 아이고 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니 사람이 말 좀 하면 어때 그냥 좀 하라 그래 아이고 뭘 그걸 또 알라 그래 그걸 바람 소리는 바람 소리지 그게 어디서 부는지 알아야 되겠어? 러시아까지 갔다 올래? 이 바람이 어디서 오는 것이여? 그냥 부는 거예요 불다가 그치기도 하고 그렇지 뭘 그걸 뭘 찾으려고 그래 누가 뭐라 그러거든 그냥 바람 소리 거니 그러고 지나가요 뭘 꼭 찾아가 따지고 뭘 삼자 되면 하면 어떡할 건데 밝히면 뭘 밝혀 밝히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러잖아 사람들은 나를 미워한다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아니 사람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은 미워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잠을 자다고도 문득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다 견딜 수 있어 아멘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늘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길 원하고 정말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네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로도 인정을 받아보십시오 견딜 수 있는데 정말 우리는요 세상과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도 이 복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